야 진 사람 저 유니콘 타고 조난 당하기 오케이 오케이 누군가 구해주겠지? 이 사람 미는 거야 5분 동안 떠있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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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 미는 거야 드세요 안 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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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 사이기 안 돼 자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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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거 진짜 나 이거 이거 보고 해준다 이거 형이 하자 했는데 제가 다 이겼는데 아쉽게도 이 지민이가 너무 일찍 끝날까봐 이렇게 제가 봐줬어요 봐줘가지고 제가 결과적으로 지게 됐는데 5분 동안 더 있는 게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 없어서 진짜 멀리 가더라고요 가도는? 아, 펌 쪽으로 오게 돼 있어 살짝만 해볼게요 일본, 일본 진짜 멀리 간다, 저기 우와!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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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